안녕하세요. 제페토로 자기소개 영상 만들기 매뉴얼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플레이스토어에서 제페토를 다운로드 받아주세요. 간단하게 로그인을 하고 자신이 원하는 모습대로 캐릭터를 꾸밀 수 있습니다. 하단의 메뉴 중 플러스 버튼을 눌러 만들기 탭으로 이동합니다. 오른쪽 상단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 액션캠 메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이제부터는 아바타가 표정을 인식하여 표정을 따라하게 되는데요. 아래에 있는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. 영상 촬영이 완료되었다면 다양한 메뉴를 통해서 동영상을 꾸밀 수 있습니다. 편집이 완료되면 오른쪽 하단에 화살표를 클릭합니다. 적절한 게시글과 캐시태그를 달고 완료 버튼을 눌러줍니다. 오른쪽 하단에 화살표 버튼을 눌러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!